슈멜 리더크라이스 OP24의 세 번째 곡입니다. 이 리더크라이스의 OP24는요. 각 곡마다 여러분 슈멜의 곡이 그렇듯이 피아노의 간주, 전주, 선율들, 가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가사와 정말 완벽하게 어울려요. 자 제가 세 번째 곡은 이 곡의 분위기에 맞게 한번 읽어볼게요. Ich wandelte unter den Bäumen mit meinem Kram allein. Da kam das alte Träumen und schlich mir ins Herz hinein.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픈, 가슴 아픈 화음이 나오죠? 너무 아름다워요. 3번 곡은. 왜요? 이 부끌이 계속 말했고. 저는 한 명의 여성들에게는, 그 항상 항상 이만큼의 여성들에게는, 그는 우리의 여성들에게는, 그 흑췄, 글자의 월, 그 소울이 없을 때, 그의 여성들에게는, 그의 여성들에게는, 제가 또 핑크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 세 번째 곡에서 가사에 무슨 단어, 명사, 아니면 동사를 넘치고 고려면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소유를 하고,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유하다고 하고 그 브람스의 via wandelten도 있죠?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우울하고 상심해서 그리고 혼자서 굉장히 외롭겠죠? 그리고 alte trojmen 그 옛날 오래된 꿈이에요 그다음에 schlich mir ins Herz hinein 내 마음속으로 뭔가가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왔어요 wer hat euch dieses Wörtlein gelehrt 여기서 늘 느낌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물음표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독백인지 또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새가 울고 있었나봐요 그 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거기서 지금 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니? 뭐 그렇게 schweigt still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when mein Herz is Wörut 내 심장이 그것을 들으면 그리고 여기 Jungfräulein 나와요 그리고 여기 Jungfräulein 나와요 Jungfräulein 나와요 우리가 그 마리아를 얘기할 때 그 Jungfräulein 기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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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새를 잡았다 흡수해 아름답고 골드네 워트 황금 워트는 월드예요 단어 말 그거를 너희들은 내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여태클라인 Wunderschläu Schlau 라면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 좀 나쁜 의미인데 교활한 뭐 그런 거 굉장히 Wunderschläu 여기 Wunderschläu Ich aber niemandem trau 그러면서 Fouzsch 조금 더 슬프게 나오죠 제가 이 발음 기호 같은 거는 사진으로 해서 올려놓습니다.